조리나 미니언 사랑해! 하나 둘 셋! 어린아 미니언 안녕하세요? 트와이스입니다!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~! 저희도 못 봐가지고 어떤가요? 이 옷 다 놀라요! 너무 다 놀라요! 너무 안 졸려요 이 형이 우는 거 보고 울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저희도 이따가 볼 건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워스 분들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어... 안녕 영화가 좀 더 슬픈 게 많아요? 웃긴 게 많아요? 슬픈 게 많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럼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배우 박지영입니다 솔직히 나 영화 보면서 울었다 이렇게 있네? 진짜 울었어요 나 왜 울었지? 저 소망할 때 울었네요 저 소망할 때 울었네요 진짜 생피하겠다 한 30분 울었는데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볼 테니까 오늘 30분 울었다고요? 네 지효가 오늘은 안 울 거예요 보면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 춥고 토요일은 특히 더 춥대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알았죠? 네 네 오늘 조심히 들어가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 배우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배우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희 무대 앞에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한데 여러분이 되게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재밌게 저희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연입니다 항상 요즘은 또 또 저 활동 중이었으니까 무대에서만 이렇게 웨스 분들을 봤다가 또 영화관에서 이렇게 되니까 아 네 되게 새롭고 오늘 저희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영화 대작이고요 네 대작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어 기대를 해주시고 또 군드린 대작이니까 네 기대 많이 하고 저희도 이따 볼게요 여러분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배 히라이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저희 트와이스 랜드 보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너 이따 보는데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돌아가 가실 때 조심히 돌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기대된 spect Elementary 울지는 않을 것 같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여배우 다현입니다 원스가 우리 트와이스 영화를 보러 오시면 캔디봉을 들고 오신다는 소실 들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저희 영화 볼 때 같이 음원법 하면서 보셨어요? 다 보셨어요 조용히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? 속으로 속으로 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밤해가 새롭네요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쵸?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대는 사랑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만 항상 그쵸 무대에서만 항상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영화관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새로운 데요 예전에 스니피 영화 시사회 때 한번 저희가 인사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계셨던 분? 없군요 네 그렇다면 저희의 또 새로운 추억이 생긴 거겠죠? 진짜 저희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사를 드리게 될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고 가신다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제 날씨도 추운데 잠시 조심하시고 또 봐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엔어 위대한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